이렇게 만든 카티세포가 티세포 림프종 백혈병에 굉장히 놀라운 치료 성과를 거둔 그런 것이 보고가 됐어요 닥터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림프종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소리도 안 하신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급발전하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림프종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을 뵙고 있는 윤덕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옆에 계신 윤덕현 교수님과 함께 서울 아산병원에서 림프종 그리고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조형이라고 합니다 카티 치료라는 게 새롭게 나와서 그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카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칼메르기 안티젠리셉터 티셀 치료라는 좀 어려운 치료제입니다 앞에 보신 그림처럼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도 원래 종양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해서 종양세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세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역기전을 피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로부터 회피하는 기적을 획득하여서 효과적으로 공격을 못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 중에 하나이고 우리 몸 안에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고 대표적으로 종양세포를 죽일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 T세포들은 유전적으로 조작을 하여서 그러한 유전학적으로 조작이 된 T세포들이 종양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서 공격력이 있는 T세포를 분리를 한 다음에 실험실에서 T세포에 레이다를 달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합니다 와우 그렇게 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몸에 다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아무리 저공비행을 하면서 적을 찾아도 못 찾았던 T세포가 멀리서 냄새를 맡는 거죠 이제는 저기 암세포 있네 라고 근데 그 T세포가 자극이 시그널이 있으면 원래 이렇게 증식을 하잖아요 그런 게 들어와서도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료제 약이라는 것의 개념은 먹는 알약 또는 주사제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세포 치료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약이다 와 살아있어요? 네, 이제 리빙 드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T세포이기 때문에 T세포는 적을 만나면 분신술이라 그러나요? 홍길동이 여러 명의 홍길동이 되잖아요 아 이거 너무 옛날 사람의 티를 내나요? 홍길동의 얘기를 홍길동이 확 뭐 무천도사 이야기하는 네 일정 수의 카 T세포를 넣어주면 급격히 이 세포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암세포를 만나게 되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군대가 많아지니까 훨씬 공격력이 좋아지겠죠 네 네 그렇게 돼서 암세포를 막 죽이고 나면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애들이 줄어들이기 시작하는 홍역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면역치료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면역치료 개선제 이런 건강보조식품의 개념이 아니라 최신 면역학적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공학적 아주 정교한 레이더를 우리가 DNA를 주작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어야 몸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증식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 또 세포 생물학적인 기술 지식이 필요합니다 와.. 와.. 이 전 과정이 무균증적으로 이루어져요 와.. 와.. 그래서 제 몸에 있는 T세포는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있는 면역 세포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전쟁인 거죠 그렇죠 진짜 전쟁인 거죠 전쟁인 거죠 그래서 몸에 넣어준 세포가 정상 세포에도 손상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티 세포 치료제라는 거는 내 몸에 T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T세포 가지고 그렇게 특수 군대를 만들어야만 그러니까 미리 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럼 이 약은 그러면 일종의 골든하워라는 게 있나요? 내가 일단 멀쩡한 T세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들어왔을 때 증식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카티 세포는 현존하는 어떤 치료법으로도 완치하지 못했던 환자분들을 완치시킬 수 있는 최신 강력한 치료법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완벽한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로 완치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10명 중에 3,4명 정도는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10명 중에 5,6명은 이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워낙 많은 치료를 받아서 원재료가 되는 T세포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하고 더 빠른 시기, 적절한 시기에 개입이 들어가면 또 치료 성과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카티 세포의 치료 영역은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 단계를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저는 카티 세포 치료받으면 안 되나요? 아 그렇겠네요 그럴 거 같아요 림프종이 종류가 100여 가지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또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비세포 림프종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경우에도 1차, 2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혈병 중에 한 가지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림프종으로 국한을 하면 현재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킬리아라는 치료제가 3차 치료 이상의 상황에서만 지금 한 가지 병에 대해서 허가가 되고 급여가 되는 상황이고요 환자분들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첨단 발견법이라는 것이 법이 제정이 되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첨단 세포 치료제는 이 법에 근거해서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절차들을 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5개 병원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제도적인 면이 보완이 돼서 지방에 계신 환자분들께서 굳이 서울까지 안 오셔도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서울아산병원도 완벽한 준비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카티센터를 저희가 아예 센터가 있고요 개설을 했고요 근데 카티세포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치료는 음과 양이 있죠 치료를 한 다음에는 면역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특히 젊은 환자분들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신경기 부작용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글씨를 못 쓴다든지 말을 잘 못 한다든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다학제적인 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겠네요 그건 또 전신에 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 감시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사실 차세대 항암 치료인데 곧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와 이것도 사실 엄청난데 앞으로도 지금 달고 있는 레이더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레이더 카티세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는 한 가지 항원만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암이 정말 똑똑해서 이 레이더마저 피해가는 그런 암들이 있거든요 그 항원을 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원을 여러 개를 감지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다른 종류의 레이더를 장착한 카티세포 치료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T셀이기 때문에 근육질의 T세포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T세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배양을 하는 방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T세포가 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 T세포들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사이토카인이거든요 레이더를 달아 줄 때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같이 넣어 주는 거예요 근육질의 카티세포가 돼서 훨씬 더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T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세포링프종뿐만이 아니라 T세포링프종에 대한 카티세포 치료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카티세포도 T세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T세포를 공격하게 만들면 서로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티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유전공학적으로 조작을 해서 해피도 하나? 그렇죠 그래서 카티세포는 스스로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자기끼리는 카티세포끼리는 그래도 자기끼리는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카티세포가 T세포링프종 백혈병에 굉장히 놀라운 치료 성과를 거둔 그런 것이 보고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고형암에도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암에 적응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형암에 적용하기 위한 치료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게 있습니다 다만 고형암은 아주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트랜스포 이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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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티세포가 못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깊은 혜자를 두고 있는 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의 숙제고 혜자를 건너가도 그 안에도 방어막이 굉장히 철저해요 혈액암처럼 카티세포가 쫙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 고형암은 아니어서 그래서 조금은 난이도가 높기는 한데 최근에 위암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고형암도 카티세포로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덕현 교수님께서 차세대 카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카티를 만드는 데 지금까지 4에서 8주 정도 되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4에서 8주를 기다리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1주 이내에 또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환자분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카티를 말하면 자기의 T세포로 카티를 만들어서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의 T세포를 사용해서 카티를 세포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경우에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갖고자 하는 초기 임상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꽤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환자분들에게 더 빠른 시간에 카티가 투약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정말 좀 많은 이런 암환자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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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